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롯데입니다 오늘은 바로 춤추면 나무가 자라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가 원래 스카이블럭에서 나무가 빨리 안 자라서 나무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작자가 스카이블럭을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만든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스카이블럭 맵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춤추는게 뭐 이게 스마트 무밍이거든요 이런게 아니라 그 마크에 스프 이거 시프트키로 눌러서 이렇게 앉았다 이랬다 하는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나무를 하나를 심어요 여기 숨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눌러주면 잘 보면 뼛가루를 넣는 것처럼 마법 효과가 나타날거거든요 잘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겁나 힘들거든 자 1단계 이게 뼛가루처럼 한방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정 확률을 잘하는거라 제가 오케이 다졌다 누르느라 겁느라 힘들어요 이게 이 참나무만 되는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다 되거든요 이거는 땅을 좀 넓혀야겠다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넓힐게요 한 2칸만 넓히면 되겠지 그리고 다음은 어 왜 자작나무가 먼저 가리냐 하나씩 갖고있자 그리고 일부러 정글나무랑 검은참나무를 4개씩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4개씩 자라는거니까 물론 1개씩도 잘하지만 다음은 가뭄비나무 아쉽 우아악 빨리빨리 나 이거 고정킥 풀어놨어 이렇게 빨리 해야되가지고 야 제발 한번에 좀 달아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제가 이거 모드 될 때까지 한번 패 봤었거든요 모든 나무가 되는지 저 손가락 빠지는 줄 알았는데 어고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다시 하는거라 뒤집출 것 같아요 빨리 어디 오락기 게임하는 것 같아 나 오늘 키보드 바꿀 것 같은데 시프트키 다음부터 안 눌릴 것 같은데 어 살았다 자 가뭄이나무 다음은 자작나무 자작나무 갑시다 으아악 제발 빨리 좀 자라 진짜 부탁한다 오오오오 자 한번 제발 으으으으으아악 으아악 자 9번 거의 한 3,4번쯤에 자라는 것 같긴 한데 맞춰놓은 건가 랜덤인 것 같은데 내 느낌엔 나 지금 손가락 아파가지고 거기서 못 누르겠어 제발 자라놨죠 부탁할게 자 네번째인데 지금 세번째 되가지고 이제 네번째 오케이 네번째 후 찾았다 다음은 정글나무인데요 정글나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앞으로 원래는 미리 넓혀놀라 했는데 스카이블럭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넓히지 않았어요 오케이 자 이번엔 정글나무 정글나무는 4개를 심어도 되고 하나를 심어도 되지만 4개로 심으면 더 많이 크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에만 뼛가루를 줘도 4개가 같이 자라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4개가 거의 골고루 수준으로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뼛가루보다 약간 덜 되게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4개가 한방에 자라요 기다려봐요 죽었거든요 나 대신 버튼 좀 눌러줄 사람 보여요 제발 으아 나 죽을 것 같아 어 손가락이 현재에 늘어진 거 보이시나요? 아닌가? 안 늘어졌나? 사실은 오케이 우와 자 정글나무까지 현재 다음 아카시아 나무 이거 스카이블럭 1.7.10에는 다른 나무도 주워줄라나? 아카시아 나무 가볼게요 우와 나 죽을 것 같다 진짜 자 저 빨리 누리면 더 빨리 되겠지? 우와 멘티도 잊었다 죄송합니다 나 진짜 더 이상 못 누르겠어 빨리 이 나무 키우고 검은 참나무 키우고 싶어 빨리 야 빨리 잘하라 진짜 손가락 빠질 것 같거든요 손가락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암튼간에 되게 아파 팔이 아파요 팔이 아카시아 나무 가르쳐 봤고요 마지막 나무 검은 참나무 가겠습니다 검은 참나무 이게 스카이블럭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알거에요 이게 보통 묘목이 초반에 나왔다가 후반에 되게 모으기가 힘들거든 나무를 초반에만 아 뭐라 하지 초반에 나무를 캐고 나서 묘목이 나오고 나서 필요할 때가 많은데 나무를 못 캐는 경우가 많아요 후반에는 좀 괜찮은데 초반에 나무를 묶고 할때가 많아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초반 나무를 빨리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주신거 같은데 정말 확률 좀 높여주면 안될까요? 아 손가락 빠질거 같아요 제발 빨리 달아 제발 마지막이야 너네가 마지막이야 검은 참나물들 으으으흐 쳤다 호 후 여섯개의 나무를 전부 다 키웠는데 현재 1.7.10에 있는 나무들인데 다 잘하네요 이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운 나무들인데 겁나 뿌듯하네 그러면 춤을 추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모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모드 리뷰 때 뵙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손가락 개아파 손가락 개아파 손가락 개아파